집중호우로 물에 잠겼던 충남 공주 시내는 어느 정도 물이 빠지면서 복구 작업이 시작됐습니다. 물에 젖은 가재도구를 하나하나 꺼내말리며 절망 속에서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시작했지만 오늘 밤 다시 장대비가 시작된다는 예보의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. 주재용 기자가 공주 수해 현장에 다녀왔습니다. 질흙 범벅이 된 의자와 냉장고 등 가재도구들이 길거리에 널려 있습니다. 흙탕물을 뒤집어 쓴 백구는 털이 누렇게 변했습니다. 빗물에 젖은 벽지를 뜯어내고 바닥에 있는 물을 쓸어 담아 보지만 복구 작업은 속도가 나지 않습니다. 쓰레기 더미에서 자식들이 준 소중한 선물을 찾는 어머니. 그런 어머니를 바라보는 딸의 마음은 미워집니다. 다음 생일에 또 해준다고 포기하라고 해도 안 포기를 못 하시네요. 지난 닷새 동안 충남 공주에는 500mm 안팎의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. 침수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숙박시설로 피신해 생활하고 있습니다. 복구 작업을 시작하기는 했지만 언제 또 장맛비가 다시 내릴지 몰라 주민들은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습니다. 집중 오후가 청소년 쉼터를 집어삼키면서 이곳에서 생활하던 아이들은 한순간에 집을 잃었습니다. 지금 이게 위에 천장이 다 내려앉아가지고 이 천장 자체가 지금 이거 공산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. 충청권은 내일까지 최고 250mm 비가 더 쏟아질 전망이어서 주민들이 바라는 일상 복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. TV조선 주재용입니다. 주재용입니다.